다치워 이젠 들어가 더 번 걷는 가시 이젠 몸 편으로 party 감당 안 된 바치지 애교와도 여차 참 뻐근한 건 다 풀고 마음대로 즐겨 누구라도 불 끄고 눈 밝혀라 밤새 억눌렀던 흥을 끌어모어 밤새 손잡이를 돌려 내가 원하던 걸 다 볼래 이 문 앞에서 들리는 음악소리 내 목소리가 터지도록 외쳐 멈출 할 시간 더 위로 타 강아지나 강아지나 과거의 자원초리 큰지 여기 백봇 과거의 자원초리 큰지 여기 백봇 과거의 자원초리 큰지 여기 백봇 굵게 제가 들고 싶자면 에이 너가 가치가 끝인가 보 머리 쓸 시간 빠른 두고 고생했어 쥐인 자고 만나보 호강 시켜줄게 따라와라 와라 백본 세컹 아니니까 괜찮네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빵빠래 밤새 놀아보자 필요한 건 more caffeine 올라오면 오던가 문을 열려라 참게 살아보여 모든 게 완벽해지는 이 순간 두 눈 앞에서 펼쳐지는 fantasy 내 목소리가 던지도록 괜찮던지 아직도 더 윈없어 공간 차원 출입금지 없는 Red Door 공간 차원 출입금지 없는 Red Door 공간 차원가 되고 싶다면 닥 닥 닥 봐야죠 Yeah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알아야지는 이 순간 Yeah We gon do it right now do it right now baby 이제부터 점심 차려 이 세계를 눈에 담아 심장 올려 run p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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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it take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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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다들 불러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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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노래 불러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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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2,3,2,1 후기 차원 출입금지 없는 Red Door 후기 차원 출입금지 없는 Red Door 후기 차원 출입금지 없는 Red Door 관계자면 되고 싶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